겨울이 시작될 때부터 촬영을 했는데 그 사계절을 표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다들 얇은 옷을 입고 막 바닷가에서 촬영하고 이래가지고 조금 힘들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진짜로 뭐 훈련하는 이렇게 광도가 뭐 정말 이제 그 선수분들 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운동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영화에서도 조금 짜증내는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이 좀 리얼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. 연기가 아니라 거기서 메소드 들어갔군요.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좀 힘든 촬영들이 좀 있었거든요. 고생하면서 저희끼리 약간 전후회 같은 게 생겨가지고 더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. 연기가 어떤가요? 연기고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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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